경기 계속됩니다. 투구입니다. 바깥쪽에 높게 들어옵니다. 원볼.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2루 주자 홈까지 뜁니다. 3루 주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따라 들어옵니다. 2타점 적시타. 점수는 20대0. 기아의 여섯 번째 투수 박경태 선수입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다석에 2번 타자. 게임즈 선수입니다. 3아웃. 스코어는 20대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결혼을 하 settlers. 한 번 hanM위부터 사는데 오 parchulpt제 선수입니다. 산 audiobook터 9번 팀의 산업 주자에을енты가 이어 опас해집니다.